Q. 아, 진짜 크다. 예아! 호호호우! 오, 뭐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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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아닌데! 오케이! 와우! 저희 파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와우! 오, 신랑이! 와, 진짜 크다! 와 진짜 진짜 너무 좋다 와 진짜 이거 완전 눈빵이잖아 푹신푹신해요 어때요? 좋네요 자 햄버거 햄버거 갑시다 일로드! 오케이 굽혀서 이거 오케이 근데 이런 파티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다? 난 남의 집에서 해본 적 없는데 우리 집에서만 해봤는데 난 우리 집에서 해본 적 없는데 저 솔직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 저기 뭐가 떴는데 어? 뭐죠? 엔하이프 여러분의 워너비 파자마를 준비했습니다 첫 파티를 기나며 서로의 파자마를 바꿔 입으세요 그럼 이거 어떻게 정하지? 그냥 랜덤? 그럼 가위바위보 해서 누가 먼저 가기 가기 아 제 파자마 진짜 이쁜데 이긴 사람부터 버리는 거죠? 저 호피요 호피? 호피요 호피? 호피? 야 그런 걸 왜 골랐어? 아 이건 제가 입고 싶은 거 저희가 골랐어요 오? 됐다 오 됐다! 나이스! 오! 1등이다! 1대기 1번 가져가고 2대기 2등원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갈까요? 아, 그렇다. 이렇게 갑시다.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바로 갈게요. 그대로 갑니다. 제발! 제발 나 호피! 제발, 나 못 가. 가벼워! 가벼워. 진짜 호피 입고 싶었어요. 어, 뭘까? 어, 약간... 실크가 제일 편할 것 같은데. 한번 1번부터 까볼까요? 오케이. Let's go. Let's go. 과연! 여름의 시원화의 결혼. 한복? 한복. 한복이야? 니키 거 아니에요? 제 거랑 똑같은데. 오, 진짜? 근데 다른 색깔. 그러게. 오케이, 다음. 오, 니키야, 니키. Let's go. 오, 체크다. 아, 이거네. 체크. 뭐야? 성원이가 거네. 위에 거 뭐야? 아, 체크가 왔네요. 오, 좀 멋있네. 그래? 예. 오, 이거 뭐야? 오, 뭐야? 오, 곰돌이. 귀엽다. 오, 이승이 형이. 귀엽다. 곰돌이 면티랑 뭐죠, 이게? 곰돌이 수면바지. 곰돌이 수면바지. 아, 너무 귀엽네. 아, 너무 귀여운데? 오, 귀엽다. 오, 진짜 대박이다. 네, 4번. 저 호피요. 제발 나 호피. 호피 입고 싶었어요. 오케이, 호피다, 이거. 오케이, 호피다, 이거. 오. 진짜 호피. 진짜 호피. 진짜 입고 싶었는데. 아니, 이 호피를 왜 입고 싶어? 아니, 한 번도 안 입어봐서. 다음으로. 성훈이 형은 과연 뭐가 나왔을지. 과연. 오, 뭐야? 실컷인가? 실컷. 정원이, 정원이 거네. 야, 이거 진짜 좋아. 바지가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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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부드럽다. 와, 진짜 부드럽다. 와, 진짜 부드럽다. 와, 진짜 부드럽다. 가봅시다. 하나, 둘, 셋. 오. 내 거 내가 거졌다. 아, 완전히 해이네. 뭐야, 이거? 아. 오. 내 거. 샤워 가운. 샤워 가운. 오, 이거 좋은데? 오케이. 네, 그럼 갈아입고 가봅시다. 하나, 둘, 셋. 오. 오케이, 가자. 어떻게 된 거죠? 옷을 갈아입고 왔는데. 옷과 이제 그 마인드도 바뀌었어요. 마인드도 같이 바뀌었죠? 그럼 선우 형부터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아, 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선우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제가 입고 싶었던 호피 잠옷을 입었는데 새로운 저의 모습을 깨달은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새롭긴 해.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호피가 잘 어울리기가 힘들거든요. 역시 힘드네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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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왜요? 왜요? 오늘은 내가 리더야. 내 말 들어. 아. 아, 맞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늘 NFL 리더 양정원입니다. 제가 양정원 그 자체입니다, 저는. 오. 나보다 동생이네. 오. 어, 저 동생이네. 뭘 동생이야, 너. 너가 동생. 박성훈. 어, 너 박성훈이네. 나이까지 바뀌는 거 어때요? 이거 입고 있는 동안은. 제이가 막내네. 내가 막내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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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지금. 어, 지금 형들이 있는데 이렇게 화나면 안 되지. 네, 저 제 것입니다. 형 거 나왔어요? 어, 내 거 나왔어요. 오, 제이크. 오, 제이크. 오, 제이크. 마이 베스트 브랜드. 내 거 나왔어요. 콩윙이. 예! 콩윙이, 예! 아, 진짜? 안녕. 안녕, 나는 박성훈. 옳은 문자. 이씨. 야, 이거. 네, 형 제가 언제 그렇게 해요? 아, 너 한성이 이러잖아. 그러면은 한승이 형 갑시다. 안녕하세요. 제이야, 제이. 아, 제이 네. 네, 안녕하세요. 제이 형, 제이 형. 네, 안녕하세요. 제이 형, 제이 형. 제이 형, 제이 형. 제이 형, 제이 형. 아, 오늘만큼은 멤버들 많이 잘 들을게요. 오, 제이야. 제이야. 공이지, 공이지. 공이지, 공이지. 공이지. 아, 공이지. 공이지, 공이지. 네, 안녕하세요. 천방직축 말썽그룹의 사춘기 리키입니다. 안녕. 나는 엔하이플의 맏형. 공일즈, 01년생. 이희승이야. 너무 귀엽다. 그 생김새는 최애 막내 같은데. 오늘 이제 리더 말 잘 들어, 얘들아. 알겠지? 내가 리던데. 그러니까 리더 말을 잘 들어, 알겠지? 그래. 야, 그냥 원래대로 할래? 원래는 너무 헷갈려. 원래대로 하자. 네, 좀 헷갈리네요. 리키야. 리키야. 그래, 리키야. 그래, 리키야. 너네, 너네. 아까 뭐라고 그랬어? 너네, 너네. 한 번에 왔어. 어? 파티룸 주인이 뭐 하나 또 못했다. 이대로 망해버릴 세상. 기대하러 온 내게. 샘으로 구할 수 없는 답들을 가르쳐준 너. 차가운 심장 위에는 프라이스, 나선 공기. 그러면, 왕 게임도 있네? 공기? 공기. 공기. 와, 와, 와. 왕 가자, 왕. 왕 해볼까요? 왕. 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 5만 원. 5만 원? 안에 다 묻는다. 와. 근데 이거, 이거 문제는 뭐예요? 5만 원 봉투. 왕은 딱지 왕 앤 하이픈. 네? 네? 딱지 왕 앤 하이픈? 딱지다. 우와, 재밌겠다. 우와. 재밌겠다. 그냥 이불 위해서 하는 건 다 재밌어. 이런 게 좋은데. 우와, 이거. 와, 이거 뭐야?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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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난 도화지 하고 싶다.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거 두 개 겹치는 게 있어. 아, 이불 밖으로 가기 싫어. 아, 이불 밖으로 가기 싫어. 움직이야, 야. 그거 한 개만. 혹시 더 도화지 하면. 아, 색깔 다르게 해야겠다. 제 생각에는 이게 제일 셀 것 같아요. 그냥 저렇게 하고 싶다. 근데 너무 저게 또 크면은. 아, 근데 너무 크면 안 돼. 맞아, 잘 넘어가요. 아, 그러네. 잘 안 넘어가. 너무 크면 힘이 없어. 히마리가 없어, 히마리.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두 개 만들어야 돼요? 반으로 점는 거야, 이거? 그러면 형 저랑 같이 만드시면. 이거 그냥 이렇게 납작한 게 유리하거든요? 응.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제일 써요. 이게 꿀팁? 이렇게 큰 거 만들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왕면에 딱지 좀 접었죠? 딱지왕 양종원. 됐다. 좀 왔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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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재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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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더라? 반을 접어, 저도 접어서 했는데. 반을 이렇게 접어? 네, 접어야 돼. 그리고 얘를 찌브를 시킨다. 찌브. 찌브 오랜만이다. 한번 보여줘 봐, 성우 형. 어떻게 하면 돼? 애초에 얘를 이렇게 좀 접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하고. 이쪽. 이렇게. 이게, 봐봐. 중요한 게 있어. 진짜 빠듯하게 해야지. 이렇게 중요해. 이런 거. 이거 하고 어떻게 해요? 하고? 아닌데? 못하겠어. 뭘 어떻게 만들어? 포기. 어디 있어? 딱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 하고. 이거 어차피 치는 용도죠? 어. 뒤집어지는 상황. 아. 약한데요? 약한데요? 저 뭐 어떻게 할지, 잠깐만. 줘봐. 아, 진짜. 근데 내가. 뭔가 이런 게 의외로 쎄 것 같은데? 뭔가 이런 게 의외로 쎄 것 같은데? 너무 쎄 것 같은데? 해봐야겠다. 어? 뭐야, 쎄는데? 너무 쎄 건데? 너무 쎄 건데? 너무 귀여운데? 쎄 줄 알고 만들었는데. 그.. 하하하하 귀여운데? 하하하하 오, 근데 절대 안 넘어가긴 하겠다. 오, 근데 절대 안 넘어가긴 하겠다. 오, 근데 절대 안 넘어가긴 하겠다. 생각합니까 하하하하 근데 얘는 만들어도 너무 약할 거 같아요. 왜? 근데 애초에 종이가 너무 부실해서... 아닌데? 맞아요. 내 손에 닿은 건 다 강이죠? 오케이, 됐다! 뭐야, 너무 쉬운데요? 너무 쉬워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 아, 한 번... 절대 안 넘어가는데요? 가자! 야, 내 거 봐봐! 이거 모양새는 이래도... 뭐야? 한 명씩 해보자! 한 명씩 다 갑시다! 자, 도전! 오케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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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못해! 자, 나 다음 나와. 성우 형 잘할 것 같은데? 도전! 가자! 내 손에 닿은 건 다 강이죠? 깍지를 못 치면 어떡해? 저는 깍지 맞는 게 없어요. 도전, 도전. 아, 아깝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네... 제발. 안 돼! 도전, 안 했어, 도전. 도전, 안 했어. 지아, 그대로만 해. 도전! 지아, 그대로만 해. 도전! 대응, 제발! 액!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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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야? 아, 이거 뒤집어! 아, 이거 내가 다 했을 때 오, 뭐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더. 이것도 진짜 쓸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감 잡았다, 감 잡았다. 도전! 도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잘 안 돼? 실패해요? 실패해요. 한 번만. 진짜 마지막. 오케이. 진짜 마지막. 이거 내가 해보면 안 돼? 제발. 자, 도전!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입술 갑시다, 입술. 입술 갑니다. 입술? 자. 입술. 만 원. 무슨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죠. 박성훈 하면 박성훈 이렇게 하는 거죠.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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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하이픈. 엄청 잘하는데, 이거? 앵하이픈. 잘하는데? 안녕하세요, 양경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경언입니다. 오, 잘하죠? 잘하는데. 안녕하세요, 개인기. 안녕하세요, 개인기. 안녕하세요, 개인기. 안녕하세요, 개인기. 나 송곳니가... 나 송곳니가 너무 길어서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오케이, 도전하겠습니다. 유분 셰이클. 텐 원스. 특정 용매. 런. 라이너 아이즈. 라투리. 아인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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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만 원. 제가 본인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 보이면 안 돼요. 네. 선생님께 한 번씩 보여주세요. 넷. 런. 런. 그래, 그래, 그래. 이렇게. 네. 렛츠고. 그럼. 진, 헨조. 진, 헨조. 그러니까 이 말은 왜 이렇게 기라고요? 해를, 수은, 털. 응. 수은, 털. 뭐. 헨조.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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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오, 나의 귀신이. 런. 오, 나. 오, 나의 귀신이. 뭐 하는 거야? 언니! 뭐라 했어? 그냥 제가 말을 해버렸어. 네? 그것도 돼요? 아니, 그것도 돼요? 야, 인마! 인마! 오케이, 이제 한 번 넘었다 Let's go! 망고 붉은 호루치 응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아니, 형 또 이쁘 제가 볼 때 이제 5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5분 방금 언급했을 때 5분 갈까요? 어, 5분 가자 5분 가겠습니다 과연 이게 얼마가 들어있을지? 오! 왜, 왜, 왜? 만 원? 천 원 아니야, 천 원? 십만 원 우와! 역시, 높은 가격일 줄 알았어요 아니, 저를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거 근데 가능할 것 같아 우리 제이가 있어 제이가 있어 나도 조용히 해 하하하하 불쩍이 있네요 불쩍, 불쩍 잠깐만, 근데 이거 제... 그러니까 혼자 자는 게 아니라 야, 재우는 거야? 재워야 돼요 재워야 돼요 저건 뭐야? 저 바퀴, 저 바퀴 야, 이게 진짜 너 무술하는 사람 같아 오케이, 오케이 뭔가 택견해야 될 것 같은데? 와, 이거 찐이다 오! 와, 이거 찐이다 이거 리얼이다 원래 옆에서 같이 자야지, 같이 잠이 와요 제이크 형이랑 제이 형 하겠습니다 저희도 일단 다 조용히 해야 돼요 진짜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재워야 돼요? 잘 자라 우리 아이고, 잘 자라 자죠? 근데 사실 어떻게 재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처럼 하면 돼, 평소처럼 이거? 총 10초 안 해도 잠들 수 있잖아요 Let's go! 그럼 끊겨서 미쳐줘 오케이, 오케이, 진짜 죄송합시다 이제 내가 자장가 불러줄게 오케이 잘 자라 우리 정색 터널 우리 정색 터널 투나잇 와, 하지 마 와, 하지 마 몇 분 남았나요? 3분, 진짜 이제 집중합시다 그냥 자는 척만 해요, 어차피 못 자요 어떻게 할까? 지금 중- 손 잡고 있어 으잇 아니, 아니야 등비봐서 주게 해줘 4분, 뭐예요? 8분 3분, 2분, 2분 수제, 2분, 1분 하하하 웃지마요, 웃지마요, 웃지마요 쟤 근 안 자는 거 확실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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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흠, 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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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흠, 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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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자, 이제 공기가 뭘지? 공기 공기죠, 공기 아예 공기만 들어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 5만 원이다 뭐지? 10만 원? 뭐지? 오, 3만 원 3만 원 예 예 아, 7명 다 해서 20개 이상 잡으면 되네 성훈이 형이 하는 게 낫고 아니, 아니, 아니 나도 일자리 잘할 텐데 나 학교 한창이고 유행이었었는데 갓 까먹었네 와, 나 이거 진짜, 이거 동생이랑 진짜 많이 했는데 아 많이 웃지 않았네 잘하네 잘하네 나 잘한다, 이거 동생이랑 진짜 많이 했어 이거 근데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못 잡으면 실패죠 아, 그러면 많이 되는 것도 안 좋네 어떻게 해요? 근데 엄마 어떻게, 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봐 다 잡아봐 다 잡아봐 다 잡아봐 손등에 올려 어, 손등에 올려 어, 그렇게 해서 어, 그래 그래 그거만 해도 근데 이렇게 많이 잡히잖아 근데 이게 자신이 없잖아 뭐, 왜 너 6개야? 뭐야 아니, 왜 6개야? 이 딸이야? 이거 아니면은 이렇게? 근데 봐, 이렇게 잡혔어 네 이게 다 잡을 자신이 없어 네 그러면 몇 개 떨어뜨려야 돼 네 아, 몇 개 떨어뜨리면 안 돼, 원래 어, 안 돼요? 안 돼? 돼요? 아, 여기 돼요? 아, 여기 돼요? 옆으로 잡아도 돼요 네, 여기 잡아도 돼요 그럼 하나라도 잡아줄게 오케이, 성훈이 도전 도전 파이팅, 파이팅 도전 형 실패해도 돼요 아, 그러네 맞아, 형 실패해도 돼요 하나 둘 이게, 이게 1단이에요? 이게 1단이에요? 너무 어려운데요? 아, 맞다, 저렇게 했었다 오 3단 이제? 오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오 오 자, 이거 잘해야 해, 이거 이거 다 5개 해주세요 아, 죄송해요 오케이, 두 개 두 개, 두 개 도전 오케이 오케이 던져서 잡아 아니야 아니야, 선생님 제발, 제발, 제발 오, 오케이 5년 9년 손가락 잡아 너무 위로 올리면 안 돼 야, 그냥 한 개만, 한 개만 잡아봐. 아악!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9년이에요? 망했다, 망했다. 오, 가자! 망했다. 오, 가자! 3년! 12년! 야, 할 수 있어. 선우야, 5개 잡을 수 있지. 안 되네. 안 되네.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야, 너가 잡을, 이제 내 것까지 같이 해봐, 이거. 나 진짜 어떡해. 잡기 하면 된다, 잡기 하면 돼. 여기선 다 가능하니까. 파이팅! 파이팅! 5개야. 지켜봐. 어차피 안 돼. 잠깐, 제가 그럼 한 번 많이 해볼게요. 두 손 가능? 다다! 절대 안 되네. 한 번만 더. 한, 혹시 25년으로 한 번만 더 가능한가요? 안 될 것 같아. 오, 콜! 25년, 여러분. 공기를 누가 발명했을까? 이거 옛날에 그냥 둘러했어. 잘 만들었어. 진짜 그냥 둘러했다고요? 응, 그냥 둘러했어. 오, 됐다. 과연? 이거 잘해야 돼. 레츠고! 이거 잘해야 돼. 레츠고! 아잇!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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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 5년. 아까랑 똑같아. 5년. 아까랑 똑같아. 아까랑 똑같아. 어? 이거 잡으면 9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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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실패! 지금까지 엔달픈이었습니다. 뭐 먹을까? 야식. 뭐야? 야, 한식도 시켜라. 재밌다, 이게. 분식 어때요? 팔척박상. 분식 가자, 그냥 떡볶이. 떡볶이 나쁘지? 아, 엽떡 근데 너무 많이 먹었는데. 그러면 엽떡에 치킨? 가자, 가자. 그게 좀 좋은데. 그거 3만 원이면 사, 우리. 이렇게 편하게 방송에 되나? 안녕하세요. 와... 진짜 편해. 와... 진짜 간다. 나 진짜 간다. 나 진짜 간다. 맞아, 맞아. 맞아. 응, 아... 응, 어. 보여줘. 아... 오늘의 이틈의, 어? 아우, 아... 아우. 하하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대박이다. 양꼬치. 걸어서 먹읍시다. 걸어서 먹읍시다. 여기 디저트 왔어요? 먹어봐. 맛있다. 저희도 겨우 뭐냐. 저 뭐라고 하죠? 동그리? 아니. 먹밥? 조금 더 들어갈게. 튀김? 감사합니다. 동그리. 참기름 듬뿍 발라놓기 하잖아. 그래도 저희끼리 이렇게 파자마 파티하면서 음식도 먹으니까 되게 좋네. 그러네. 난 멤버들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좋아. 진짜? 근데 게임하는 게 재밌어요, 진짜. 너무 재밌다. 양꼬치 너무 맛있는데?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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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뽈뽈뽈뽈뽈 뽈뽈뽜뽈뽈뽈뽈뽈뽈뽀뽈뽈볼 안녕 오구 여행 혼자 살면서 진짜 낚시를 많이 했었어요 낚시 하면 제이크 형을 배워먹으셨네요 오, 저거예요? 왜 안 돼? 재밌겠다 엄청 큰 거 한 마리 잡고 싶어요 기다림의 이야기 시작된 건가요? 좀 먹어봐 일어나서 한 마리 더 못 잡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잡아야 돼, 무조건 오, 잡았다 오오오 오오오오 와아아아 오오오오